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희 입니다. 이 시간도 이어서 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앞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참 저 사람 인색하고 남 도와줄 줄 모르고 인색하고 뭐 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넉넉하고 부자로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성실하고 남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모순되는 부분이 업설이 정확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남을 도와가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어야지 왜 어떤 경우는 남을 못 살게도 하고 인색하고 이러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업이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해서 그 업설이 안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과거에 많은 그 보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시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만심에 빠졌다. 자만심에 빠지면서 보시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복은 많이 쌓았죠. 복은 많이 쌓았으니까 금색에 연결되는 그래프상으로 보면 결국 복의 축적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만심에 빠지고 남을 깔보는 이런 마음은 점차 나쁜 쪽으로 합니다. 인색한 쪽으로 자꾸 가고 심지어 남을 못 살게 구는 방향까지도 갑니다. 그것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오는 그래프상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진행될 때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점차 남을 괴롭히는 악업 쪽으로 가는 힘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전부 다 원망할 정도 같으면 대단히 이것은 악업 쪽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악업의 그래프가 영향을 다하면 더 크게 미쳐가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후회해가면서 내가 부득이해서 이런 걸 하지만 자꾸 후회를 한다. 나도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좀 착한 일을 해나가야지. 이런 사람은 역시 나쁜 일을 하는 업 자체는 악업으로 적용이 되지만 반성하고 자꾸 새로운 결심을 하는 쪽은 선업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쌓지를 못했죠.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이랬으니까는 이 영향으로 가난한 쪽으로 가 있죠. 그러나 그 심리 상황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던 힘은 그 업은 점차 강해집니다. 그래서 비록 금생에 가난하지만은 현재는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남을 돕는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다음 단계까지 확대해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히 풍족한 삶 쪽으로 증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딱 끌어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별 수 없더라.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것은 한 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가서 젊을 때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을 위해서 힘 썼둔 사람이 점차 말년에 가서 잘 살게 된다든지 또 청년 시절에는 부모 덕분에 호요호식하던 사람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말년에 가서는 남의 집에 전전근거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경우라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꼭 정확하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리가 청정한 어떤 수행으로서의 보시를 했다. 보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풀었다. 그러면 청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자체는 후덕하다든지 지혜롭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영향 쪽으로 전개가 되어있죠. 그리고 보시를 한 것은 말하자면 복을 자꾸 축적한 그런 입장이 됩니다. 부유한 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 방향이 자꾸 영향을 미쳐서 지혜로운 수행자라든지 혹은 마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점차 이 방향이 진행이 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의 경제, 자유로움이라든지 아니면 부자라든지 이런 미래가 보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를 하더라도 어떤 그 심리적 상황이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청정한 수행의 입장이 아니라 베푸는 그 자체의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으로 보시를 했다. 이거는 이제 마음을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행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 이것도 후덕함 쪽으로 갈 것이고 보시 자체는 부여함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한 사람은 현재 이와 같은 입장이 되어있죠. 여기서 좀 더 진행된다면 이 사람은 후덕함 부자 쪽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벽풀기는 했을 때 뻐기는 사람 소위 그 아만 아만심에 가득 찼다. 남을 무시하면서 그러면 이 아만심 부분이 이제 나쁜 영향을 하죠. 베푸는 행위는 분명히 복을 지어갔지만 아만심이라고 하는 이 업은 결국은 인색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인색한 부자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인색한 부자가 될 겁니다. 인색한 부자는 복을 지어가지를 못하죠. 남을 괴롭혔으면 괴롭혔지.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점차 가난한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지금 단계가 한 생에서 나타난 사람도 있고 생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금생에 바로 나타나면은 모든 것이 다 나타나버리면 참 좋은데 이야기가 훨씬 수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뺏는 쪽을 갖다 남을 것을 뺏는다. 뺏는 입장에서 후회를 한다. 자꾸 후회하고 반성하고 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상으로써 좀 더 나은 행위를 하리 항상 반성하는 뺏는 행위는 분명히 악업입니다. 악업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하나 후회를 한 이 업은 반성한 업은 점차 나로하여금 선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하면서도 남을 자꾸 돕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구덕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탈에 이를 수도 있다. 불교적으로 자유로움에 이를 수도 있다. 행복함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나쁜 일을 하면서도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둘 다 아우이 되겠죠. 이 사람은 점차 여러 가지로 가난에 더욱 떨어지고 또 마음도 불안해지고 이런 쪽으로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좋지 못한 쪽으로 가는 이러한 어떤 형태의 업의 진행 방향이 설정이 될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우리가 묶이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 사람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또 복잡 미묘합니다. 한때는 후회하기도 하고 한때는 또 뭐 괜찮지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편의상 제가 저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업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업을 어떻게 분류해 보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선과 악에 의해서 업을 분류할 때 선업이다 악업이다 혹은 무기업이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른 방향에서 듣볼 때는 또 다른 업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논서나 이런 곳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선업 악업 무기업 이 무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닌 것을 무기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선업 악업은 잘 아시겠죠? 항상 남에게 좋은 일하고 베풀고 악업은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 그리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우리 사람의 가운데 무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밥 때 돼서 밥 먹는다든지 세수할 때 세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실은 크게 분류해서 그런 쪽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태적으로 할 때 천수견 같은 데서 많이 이야기하죠? 삼업 삼업 청정할 때 그 몸으로서 하는 것과 또 입으로서 하는 것 구업 혹은 말써멋자를 써서 어업 이렇게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뜻 이렇게 해서 삼업을 또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행위로 나타날 때 남을 때린다든지 훔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업이죠. 살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업으로서의 악업 베풀어준다 이거는 신업으로서의 선업 그 다음에 남을 칭찬한다 구업으로서의 선업 욕을 한다 구업으로서의 악업 생각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 혹은 뭐 불교에 대해서 신심을 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업이 되고 무시하고 깔보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악업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업과 드러나지 않는 업이 있습니다. 표업 무표업 이럽니다. 표업이라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내는 건데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보통 앞에 사묵 가운데서는 몸과 입으로 하는 것 말이나 행위는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죠. 이런 것은 표업이라 그러고 무표업이라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고 있지 앞으로 앞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대방이 지금 아직 모른다. 이런 것이죠. 상대방이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단계는 표업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 해석 부분에 있어서 표업은 현재 그 업의 여러 가지 방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무표업은 아직은 잠재적인 입장.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저 세 가지가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업도 신구여로 되고 악업도 신구여로 되고 무기업도 신구여로 다 되죠. 다 같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표업과 무표업으로 분류를 해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실천행으로서의 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악업이라고 할 땐 남에게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자꾸 미치는 것인데 이것이 남에게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자기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업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선업은 어떤 면에 있어서 남의금을 베풀어준다.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는 좀 손해인 것 같죠? 물질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지만 나에게는 손해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정말로 이 주는 기쁨을 안 사람은 무엇으로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자기에게도 이익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든 나라든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좋은 영향도 미치는 것. 그래서 남이나 자신에게 좋은 업을 미치는 것은 선업이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악업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업과 악업으로 나눌 때 십선업 흔히 십선업 십악업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합니다. 계를 받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업을 참여한다 할 때 십악업을 참여한다. 천수경에도 나오죠. 십악업을 참여한다. 그러면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으로 짓는 것 살생하는 것 그 다음에 훔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성형이 이 세 가지가 이제 몸으로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 은으로 하는 것은 욕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간질을 시킨다 그 다음에 아첨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거 이제 입으로 지어가는 네 가지가 되고 생각으로는 탐욕에 젓는다 진심에 화낸 자기도 주체를 못하는 그 분노에 빠진다 그 다음에 삿댕견에 헤맨다 탐진치 이걸 이제 열 가지의 나쁜 형태의 업이다 그럽니다 시박업 여기에 안이불자를 붙이면 십선업이 됩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생하지 않는다 훔치지 않는다 그릇된 성행을 하지 않는다 욕설하지 않는다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간질 시키지 않는다 아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탐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성적인 입장에서 보살 사상의 입각에서 십선업을 이야기하자면 조금 적극성을 띄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다 하는데 멈추지 말고 방생을 하는 모든 것을 살려나간다 하는 입장이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베풀어 나간다 보시를 해나간다든지 그릇된 성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청정한 어떤 자기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범행이라 보통 그러는데 범행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는 거고 또 욕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아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성실한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간질 시키는 말 대신 화합시키는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는 계행 쪽으로 간다든지 또 분노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자기 스스로가 안정되는 어떤 정행 쪽으로 간다든지 계정의 사막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삿댕견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지혜로운 삶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는 좀 더 대성의 적극적인 십선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계율에 써서 바로 하지 말라 하는 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물론 하지 않는 자체가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상으로 보면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차라리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려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살생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에서의 십선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십아급 쪽으로 가게 되면 그 근본은 탐진치 삼독이 주가 되는 것이고 탐진치 삼독에 절어서 사는 마음을 번외심이라고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혹의 세계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에 치우쳐 있는 세계고 자기의 사견에 빠져 있는 세계다 반대로 십선업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계정의 사막이 근본이 될 것이고 계정의 사막 쪽으로 나아가는 삶은 결국은 지혜로운 삶 그래서 삼독 가운데서도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 이런 부분인데 그 지혜로운 삶 쪽으로 나아갈 때는 분명히 이것은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 쪽으로 가고 이것은 대각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자료로 들어갈 때는 근원적인 성품의 자성청정의 자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품의 입장은 청정한 것이고 감정의 입장은 자꾸 나를 오염시키가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은 묘의 세계로 빠지고 악음을 자꾸 지켜드릴 가능성이 많고 성품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점차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업스레스의 근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업에 대한 어떤 결론과 바로 이 업설에 대한 참회의 사상이 연결되는데 참회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고하십시오 연결됩니다 한글자막 by